마지막으로 시작 목이 기본으로 올라가세요 목이 기본으로 올라가세요 목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오면 예명 가위착 스스로 처음으로 주장한 것은 아랫대 긴장이 끊어진다 그리고 주장을 흡지한 채 그 다음에 해먹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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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뱅뱅 아우 뱅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아... 아... 마지막으로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목끝 좀 더 만드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성과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잘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